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cctv가 가짜다라고 주장했던 유동규의 주장. 물증으로 깨졌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또다시 거짓말로 확인된 또다시 위증으로 확인된 유동규의 증언. 한 가지 더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대면 보고했다더니 또 확인된 유동규의 위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작년 11월 달부터 조중동에서 어지간히 많이 떠들어댔던 기사가 있습니다. 유동규가 돌아가신 김문기 씨와 함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만나서 대장동과 관련된 보고를 했다. 여러 차례 보고를 했고 대면 보고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김문기를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장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했다라고까지 보도를 합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그래요. 유동규, 김문기가 이재명에게 대장동 보고라는 단독 기사, 검찰발의일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써놓고 이재명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으니까 이걸 이래서 검찰은 내일 이재명을 기소할 거다.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내용상 보면 유동규의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라고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기사를 썼죠.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심지어 이 기사 역시 물증으로 거짓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기사는 작년 9월 7일에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유동규, 김문기가 이재명에게 대장동 보고, 대면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한 사람을 모르겠냐, 잘 알지?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주장도 사실 말이 안 돼요. 보고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은 어떻게 다 알아? 얼굴은 알 수 있지. 아, 낯이 좀 익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 김문기 씨, 내가 잘 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사실 성남시만 해도 공무원이 몇 명인데 성남시 공무원 중에 이재명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인가? 다 몰라요. 얼굴은 낯이 익다 정도지만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칭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에 많으니까. 그리고 얼굴 알고 이름 좀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거야?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구를 모른다라는 거는 내가 얼굴하고 이름은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했으니까 알 거다. 사실 이 말조차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이 보도부터 사실은 억지예요.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 이 말 한마디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할 수가 있어. 왜? 알고 모르고 내 주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 옆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랑 생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내가 그렇게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 모른다.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왜?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뭐 일단 기소부터가 엉터리라는 얘기인데 자, 기소 그 엉터리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이재명 대표의 기존 주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검찰은 아싸 증거 나왔다. 라고 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작년 9월 TV조선 단독 기사였습니다. 당시 TV조선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과 이익 배분 관련해서 유한기, 김문기, 정민용 등이 이재명의 방침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검찰 진술 조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더 봐. 유한기, 김문기, 정민용인데 쥐는 있나 없나? 없네. 이것도 전문 증거인가? 자, 검찰은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소아천 폐지 추진 일정을 보고한 문건을 확보해 이거를 증거로 제시를 했답니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안다라는 이 문건은 김문기가 지난 2016년 6월 16일자로 보고한 걸로 돼 있다. 2016년 6월 16일자 이날 보고를 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이재명을 찾아갔다. 이렇게 대면 보고까지 하는 사람인데 네가 김문기를 몰라? 솔직히 대면 보고했다고 모를 수도. 대면 보고했다고 어떻게 다 알아? 진짜. 야, 뭐 구멍가게, 성남시가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칩시다. 하여튼 뭐 6월 16일 날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한테 대면 보고를 했대. 이걸 증거로 들이밀면서 검찰은 이재명 시장한테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2016년 6월 16일 이재명입니다. 이분은 이날 성남시에 안 계셨어요. 이분은 이날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여기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아니,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재명이 바닥에 엎드려서 더군다나 광화문에서 절을 한단 말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 당시 1효신문 보도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단식 제발 그만해. 이재명 단식 10일째 이재명 시장 당시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날짜, 기사가 나온 날짜 2016년 6월 16일 2016년 6월 16일 검찰은 이날 김문기가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는 날인데 이날 이재명은 성남에 없었어. 서울에 있었어. 심지어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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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부터 열흘 전부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2016년 6월 달에 그러니까 2016년 6월 7일부터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이었습니다. 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과 관련해가지고 지방재정을 대폭 축소하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런 정책을 끄집어냈습니다.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이 단식 농성을 한 거였어요. 김대중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어오고 노무현 대통령이 꽃을 피운 이 지방자치를 박근혜가 망치게 그냥 둘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분명하죠. 어쨌거나 날짜 2016년 6월 16일 맞죠? 이날 이재명은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성남시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대면 보고를 했을까요? 이날 이재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광화문 시장에는 누가 있었다? 이은미 가수 이은미 씨도 계셨습니다. 가수 이은미 씨가 희망의 밥을 노래하다 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서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자 그리고 이은미 씨가 노래를 하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먼저 보신 그 절하는 장면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여러분의 희망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 이런 연설까지 했어요. 자 김문기 씨는 도대체 어디로 대면 보고를 간 걸까요? 유동규는 왜 그런 이상한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요? 검찰은 또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즉 날짜가 문건에 적혀있는 날짜가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 잘못 적혀있는 거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뭐야? 증거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문건은 이미. 증거능력이 없는 문건을 떡하니 갖고 와가지고서는 이걸 증거라 드리밀었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재명을 기소를 했다고? 이러니 검사들이 욕먹는 겁니다. 적어도 6월 16일 이재명이 뭐했는지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시장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도 이미 대선후보로 나설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제법 있었고요. 그래서 기사만 검색해 봐도 2016년 6월 16일 이재명이 뭘 했는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확인은 안 해보고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요 보수단체 회원들입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참 난리도 아니었다. 그죠? 보수단체가 이재명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그날 2016년 6월 16일 날 광화문에 있었다. 성남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보수단체 회원들도 증거를 증인이 되는 거네요. 자 당시 보수단체 이렇게 했대요. 감히 일개 시장이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은 박근혜를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아주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보수단체들 이 시장 농성장 앞에서 연일 비난 조롱집회 거의 매일 모여 욕설도 거침없이 이때 조국 전 장관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장관이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에게 도끼 상소를 하기도 했다. 아니 시장이 대통령한테 대들 수도 있는 거지 뭐 윤가지고 그러냐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 보수단체가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어떤 성남시민들은 이 보수단체를 향해서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2만원 꼭 받아가세요. 자 보시다시피 보수단체들 역시 이재명의 증인이 됩니다. 보세요. 언제 2016년 6월 16일 보이십니까 2016년 6월 16일 확실하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재명이 당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재명의 동선이 어디쯤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시장은요 당시 6월 16일 그날만 성남시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6월 7일부터 계속 성남시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남 공무원들을 성남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단식농성장으로 불러서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 그거는 이거 내가 놀러간 것이 아니라 시장 업무의 일환이다. 따라서 내가 단식은 하지만 여기서 단식은 하지만 시장으로서 업무는 계속 보겠다. 보고할 게 있으면 이리로 갖고 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김문기 씨가 만약에 그날 진짜 보고를 했다면 광화문으로 갔을 거고요. 김문기 씨가 온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봤을 거예요. 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자 유동규의 주장, 검찰의 주장은 여기서 깨졌습니다. 2016년 6월 16일 김문기 씨가 대면 보고를 했다. 그런데 2016년 6월 16일 이재명은 성남이 아니라 광화문에 있었다. 거기서 열흘째 계속되는 단식농성 중이었다. 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성남시 공무원들 중에서 중요한 일은 농성장까지 와가지고 보고를 했었는데 만약에 김문기 씨가 보고를 했다면 성남시청이 아니라 광화문에 가서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보았다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다. 과연 많았을까요? 이재명 시장은 언제까지 농성을 하냐? 6월 17일 그러니까 하루 더, 열 하루 동안의 단식농성을 하고 그 다음 날, 6월 17일 날 단식을 풉니다. 당시 김종인, 김종인 당시 민주당, 당시 민주당, 비당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재명을 찾아와서 단식을 푸세요. 이제 국회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단식을 풀어요. 그리고 이제 시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2016년 6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2016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열 하루 동안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였고요. 단식을 끝내고 바로 시청으로 복귀한 게 아니라 일단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건강검진을 받아요. 건강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귀를 합니다. 결국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청에 복귀를 한 것은 2016년 6월 20일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기 씨는 도대체 어디로 언제 보고를 갔던 걸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날짜는 2016년 6월 17일입니다. 이런 걸 보고 알리바이라고 하죠. 현장 부재 증명. 검찰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날짜, 보았다는 날짜, 만났다는 날짜 하나도 특정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맨날 여기저기 다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언론을 끌고 다녔습니다.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시장실에 앉아가지고 일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날짜를 잘못 말했다가는 이재명한테 알리바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 날짜를 특정 못했죠. 못했던 이유는 만난 일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돈을 받은 것도 만난 것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을 못한 겁니다. 만약에 돈 준 날짜가 있고 돈을 주긴 줬고 만나기도 만났고 했다면 아무리 알리바이가 산더미처럼 있다고 해도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검찰? 자기들이 특정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특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정을 못했다는 걸 뭘 말한다? 사실 소설을 썼다라는 걸 우려 반증하는 겁니다. 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열 하루 넘게 11일에 걸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동안 검찰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재미있는 거는요. 그때도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 전에도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 공무원들과 함께 단식 농성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로 농성장으로 주요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고 시장 업무를 여기서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참 이 양반도 대단한 사람이야. 며칠씩 굶으면 이게 이 정도 힘이 안 나요. 앉아 있을 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광화문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근처에 얼마나 음식점이 많습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밥 냄새가 광화문을 흘러다녀. 광화문은 그냥 음식 냄새 천지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긴 해. 나름 독한 사람인 거야. 이렇게 불러다가 이재명 시장은 업무를 봅니다. 이러고 있는데 검찰은 뭐랬다?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부 성남시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사와 감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악독하고 또 좀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만약에 저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 참 잘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쩜 저렇게 잘 견딜 수 있을까? 네, 바로 이거. 시장 시절부터 이재명이 뭘 했다 그러면 수사, 감사가 쏟아졌기 때문에 내공이 쌓이지 않았나? 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당시 2016년 6월에도 검찰은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뭘 받았을까요? 검찰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는 툭하면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곳에서 과연 이재명이 뭘 받을 수나 있었을까요? 택도 아닌 소리지. 단 땡이가 배 밖에 나왔어도 그 짓은 못하죠.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 돈을 챙기고 있다? 이야, 그럴 사람은 없죠. 자, 보세요. 단식 7일째 광화문광장 천막회의 주재 검찰은 성남시 압수수색 단식 7일째인 거 보니까 이게 아마 2016년 6월 14일 아니면 13일 이 무렵으로 보입니다. 그 무렵 검찰은 성남시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뭐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일부 공무원이 돈을 받았네 말았네 하면서 털었는데 안 나왔죠. 어쨌거나 이 무렵 검찰은 성남시를 압수수색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름이 하나 발견돼요. 아주 나직은 이름입니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성남시 공무원들이 마을버스 회사의 노선 연결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는 정황이 있다며 성남시 교통국 사무실을 수색해 인허가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자,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이 누구? 송경호 야, 이놈이 지금도 이러고 있지? 송경호 얘는 애지단추 이재명 잡으려고 태어난 놈이야. 이재명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당신은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죠. 이쯤 되면 얘가 연진이지. 송연진이지 뭐. 그죠? 자, 저 이름 징글징글하겠다. 내가 이재명이면 송경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 징글징글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동규와 검찰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잘 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김문기가 자주 성남시장실에 들러서 보고를 했다. 그리고 2016년 6월 16일에도 대면 보고를 했다. 자, 이게 그 증거입니다. 문건을 다 제시했어. 그런데 그날 이재명 시장은 성남에 없었어. 그날만? 아니, 그 한 2주 정도 김문기가 왔다고 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약 2주 정도 성남시에 없었고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었다. 만약에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대면 보고를 했다면 광화문으로 갔어야 했고 그런데 광화문에 가서 보고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김문기 운운하면서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에 그러니까 2016년 6월 그 무렵 검찰은 그때도 이미 7년 전에도 검찰은 이재명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고 정말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당시 이재명을 괴롭혔던 검사나 지금 이재명을 괴롭히는 검사는 같은 놈이더라. 이쯤 되면 확실하죠? 더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유동규 얘기 더 들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검찰 얘기 더 들을 필요 있나요? 없죠?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의 진행과동을고 있습니다. 기 meteor 멀리 회 이러고 뜬 Kot 와